저는 항상 주위에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작은 별이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항상 해요. 정말 아이돌 가수처럼 슈퍼 히어로가 아니고 조그만하지만 작게 빛나고 따뜻하고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항상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음악은 멕시코 음악인데요. 마녀의 봉쎄가 작곡가 에스테리웨터 작은열입니다.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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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